33만 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 은, 는 동사는 에트세터러를 중심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서 전문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주요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순환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항생제, 중추신경계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음 주요 제품으로는 순환기용제, 아토렌정, vd핀정 등, 근골격용제, 레토나제정, 소화기용제, 에스라졸정 등, 기타처방의약품, 콜리리년질캡슐 등, 등이 있음 기업개요-2005년 의약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어 에트세터러를 중심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 설비 또한 완비하고 있음 대시 순환기용제, 근골격용제 등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제재기술로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도매뿐 아니라 병의원 및 약국과 직접 거래하는 유통채널을 확대 대시 이중정 기반 계량신약 개발로 노인성 질환 품목군 강화 및 탈모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DDS 플랫폼 벤처기업과 주사제의 국내 및 글로벌 CMO 독점 파트너십 계약 체결 재무 대시 순환기용제 및 근골경용제와 소화기용제, 항생제 등 의약품의 고른 매출 성장과 CMO 부문 호조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 유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바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 법인세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거리 두기 해제 영향으로 주요 의약품의 고른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CMO 부문 성장에 따라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위더스 제약의 시가 총액은 1,20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59위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상장 주식 수는 1,319만 2,701분 8주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퍼은 22.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1.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과 BPS는 각각 1.42배, 6,3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7번지억원, 14억원, 4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원, 19억원, 43억원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06%사인이고 유보율은 2,941.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2-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9,22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9,216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더스 제약의 총가는 9,100원이며 주가가 위더스 제약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의 총가는 9,100원이며 주가가 위더스 제약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위더스 제약은 거래량 6만 2,13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6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만 320주, 삼성에서 9,7204주, 이베스트에서 8,5504주, JP모간에서 5,70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1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606주, NH투자증권에서 5,440주, 한국증권에서 4,933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4,710주, 삼성에서 4,29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3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위더스 제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